자, 이거 크락 먼저 하자 응 여기다 넣고 다음은 자, 나와봐 오, 크롱 꺼내봐 꺼내세요 크롱 한 개 더 하자 크롱 한 개 더 하자 네 크롱 한 개 더 하자 네 하이게 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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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먼저 잼 붙어볼까? 응 여기다 먼저 잼 붙어볼까? 응 여기다 이렇게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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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맛있겠다 그치? 맛있겠다 그치? 여기다 먹고 너를 여기다 닦아봐 네 이거 이거 잡고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짠 짠 아빠 보여줘 짠 아빠 뭐하자? 맛있어? 우와 짠지다 이거 먹고 맛있어 맛있어? 밥을 한 번 줘 여기가 맛있게 나왔어 아아 이제 이거 포로로 만들어서 먹을까? 그래 랭랭랭랭랭랭 이거 빼봐 랭랭랭랭 이거 빼봐 이제 포로로 끼워 네 포로로 랭 끼워 옳지 빵 한개 꺼내 네 이거 뿌올다 응 빵 꺼내세요 한개 네 네 이거 아닌데 네 이거 응 이거 꺼내줘 네 이거요? 이거 이거요? 이거 이렇게 꺼내줘 자 잡고 랭랭랭랭랭랭랭 자 하나 더 꺼내봐 다운아 이거를 여기다 끼워야 돼 그렇지? 네 이거를 왜요? 이렇게 끼워서 엄마가 핫도그 가루 여기 안에 넣어줄게요 네 네 네 네 세완도 이것 좀 지켜주었어요 잠깐만 그거 아니야 산아 이제 엄마가 달걀 깨서 구워줄께요 수아이가 우유 여기다 조금만 부어볼게 자 이따가 좀 붓자 여기 손잡이 어디있어 손잡이 조금만 해 이뻐 자 꼬로로 루피 에디 먼저 업습자 자 여기다 기름 발라줘야겠네 기름 해가지고 여기 발라주세요 오 잘한다 여기 이쪽도 발라줘 자 그 다음에 에디 발라주세요 네 이따가 빨리 한번 해볼게, 엄마도. 애기 루피 애기 이제 이거 잡으세요. 네 가 sécurité 요기 루피 할머니 집으로 갈게요. 엄마가서, 꾹. 내가! 내가, 내가. 뽀로록. 자, 이제 뽀로로. 뽀로로도 여기 기름이 이렇게 부셔주세요. 소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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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소고기. 소고기. 됐습니다? 네, 됐어요 뚜껑 으쌰 이거 뚜껑 아니잖아 뚜껑 아니야 이거 뚜껑이야 뚜껑 내 뚜껑 없잖아 야 뚜껑 야 이거 이거 하고 이거 먼저 전자렌지에 넣을게 네 뚜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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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껑 뚜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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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 볼께요 너무 뜨거워 이거 보자 내가 뭐 어때 이거? 일단 이거 해보자 응? 내가 해줄게 땅땅 땅땅 루피 에이디 야, 이따 땅땅 땅땅 먹을까요? 시켜서? 네 엄마가 시켜서 줄게요 땅땅땅 땅땅땅 내 꿈이에요 내 꿈이에요 뽀로로 얼굴이 됐어요 이제 뽀로로 틀을 얼굴에 맞춰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이렇게 루피 루피 여기다가 잡고 흔들어 잠깐만 잠깐만 손이 형이 한 번 이봐 잠깐만 손이 형이 한번 이봐 이거 한번 들어 볼까? 어 이거 한번 들어 볼까?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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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주세요 어 아 뽀로로 얼굴 왔어 아 끝 야 초커 땅땅